안녕하세요 승진회 오신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승진회에서 예쁘고 착한 가격으로 창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엽조 부탁드립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이들은 단아 분 입니다 이 아이들은 1개당 만원 짜리 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아이들은 한 세트씩 밖에 없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저는 10 나오구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정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을 예쁘게 그려 주신 아이 단아 하고 되어 있구요 이 아이는 보라색, 다크초코, 분홍색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그름이 너무 화사하죠? 54번 1개당 만원 짜리 6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아이입니다 2개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입니다 이 아이들도 단아 분 이구요 1개당 14,000원 짜리 입니다 저는 13.5 나오구요 14,000원 나오네요 높이는 9,000원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해바라기 분 입니다 이 아이는 예쁜 꽃 이렇게 생겼네요 창분으로 쓰시기 아주 좋습니다 전이 13이 넘습니다 55번 1개당 14,000원 짜리 5개 묶어서 7만원 인데요 이 아이도 선물 드려야죠 하나, 두개 7개에서 7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56번 입니다 좀 전에 보신 아이들이에요 다 얘는 만원 짜리고 얘는 14,000원 짜리 만원 짜리 4개, 14,000원 짜리 2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저는 10 나오구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4,000원 짜리 4개&4개 이 아이는 14,000원 나오구요 높이는 9,000원 짜리 9,000원 나옵니다 14,000원 리액션이 많이 크죠 14,000원 가입하니 많이 크죠 14,000원 짜리 4개가 많이 크죠 이 아이 하고 그 다음에 4개 5,000원 짜리 4개 56번 10,000원 4개와 14,000원 2개 묶어서 68,000원 인데요 얘네들은 16,000원 짜리 입니다. 16,000원 짜리 하나 하고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 입니다. 얘는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선물로 넣어 드립니다. 다음은 57번 입니다. 이 아이들은 환분 입니다. 환분이구요 얘네들은 한개당 16,000원 짜리 입니다. 18,000원인가 16,000원인가 막 그랬을거에요. 그런데 오늘은 15,000원에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서인경분 이죠? 서인경분 얘네들도 15,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8 나오구요 높이는 10.5 나옵니다. 얘네들은 저는 9 나오구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서인경분은 제가 어제 그저께도 보여 드렸죠? 그저께 보여 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여 드려요. 환분은 얘네네 2개 밖에 없습니다. 2개 밖에 없어요. 57번 얘도 15,000원 얘도 15,000원 15,000원 4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어제와 같은 조건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인경분 이렇게 선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입니다. 이 아이들은 예운분 입니다. 예운분 1개당 8,000원 짜리 입니다. 저는 5.8의 높이는 10.5 나옵니다. 이렇게 호리병분 이에요. 예운 하고 되어 있구요. 초록, 빨강, 하향, 파랑, 하늘 이렇게 5개 묶었습니다. 1개당 8,000원 짜리를 5개 묶으니 4만원 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서인경분 입니다. 서인경분 1개 2개 만원 짜리 2개 하니 6만원 이죠. 6만원 인데 사이즈는 9.5 얘는 좀 큰 애네요. 9.5의 높이는 6.5 나옵니다. 보통은 9 나오는데 9.5 나와요. 자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하면 지금 6만원 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어제 같은 조건으로 드리려면 선물을 넣어 드려야죠. 지난 영상과 같은 조건에 선물을 드려야죠. 이렇게 서인경분 1개 2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운 분이나 서인경분은 할인이나 선물을 드리면 안되는데 지금 핑계 낀 김에 요렇게 또 세팅을 해 보는 거니까요. 이게 놓치시지 마시고 잡으세요. 다음은 59번 입니다. 얘네들도 예운 분이구요. 얘네는 서인경분 입니다. 예운 분 9,000원 짜리에요. 저는 8 나오구요. 높이는 9.5 뭐 거의 10 나오네요.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9,000원 짜리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서인경만 원짜리. 저는 8.5에 높이는 8 나옵니다. 2개. 59번 1개당 9,000원 짜리 5개 묶어서 45,000원 이구요. 이 아이는 1개당 10,000원 짜리니까 7개 묶어서 65,000원 인데요. 얘도 같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경 1개당 10,000원 짜리 입니다. 2개. 이게 도대체 몇 갠가요? 둘, 넷. 9개에 65,000원 입니다. 와 있을 수 없죠. 9개에 65,000원 입니다. 다음은 60번. 이 아이들은 예운에서 나온 신발 분 입니다. 1개당 10,000원 짜리구요. 그리고 서인경에서 나온 10,000원 짜리 화분 입니다. 얘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5 나오구요. 긴 쪽은 7.5 나옵니다. 높이는 8 나오네요. 예오는 뭐 배수구는 정말 끝내줍니다. 색상은 여러가지 색깔로 해 놨어요. 하늘, 노랑, 초록, 빨강. 이렇게 4가지 했구요. 그 다음에 서인경 10,000원 짜리.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취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가 없어요. 예우는, 특별히 예우는 선물도 안되고 단 100원도 깎아줘서는 안되거든요. 근데 서인경 화분을 같이 껴서 할인을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을 할인을 해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아시면 이거 선택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8.3의 높이는 8 나옵니다. 만원짜리 2개 있구요. 60번 만원짜리 6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얘도 또 똑같은 조건에 선물을 드려야죠. 이렇게 서인경에 만원짜리 입니다. 하나, 그 다음 2개. 이렇게 선물로 넣어 드립니다. 다음은 61번 입니다. 얘네들도 예운 분, 얘네들은 서인경 분. 아유 참,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실라나 모르겠다. 예운 분은 8,000원 짜리. 저는 8.5의 높이는 6.5 나옵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또 쓸모있게 생겼습니다. 아유 예쁘기도 하네요. 예운 분 정말 너무 깔끔하네요. 그리고 만원짜리 계속 제께요. 저는 8.5의 높이는 8 나옵니다. 높이가 조금 높아요. 얘네들보다. 61번 8,000원짜리 5개와 만원짜리 2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얘네들도 서인경 분 하나, 둘, 9개에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번 입니다. 이 아이들은 예운 분 이구요. 이 아이는 서인경 분 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저는 6.5 나오구요. 높이는 7 나옵니다. 서인경 분은 저는 8.5 나오구요. 높이는 8 나옵니다. 배불뜨기 화분 너무 이쁘죠. 예운 하고 되어있구요. 색상도 너무 예쁩니다. 색상은 이렇게 여러가지 났구요. 얘네들은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원짜리는. 서인경 만원짜리는 8.3의 높이는 8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62번 만원짜리 6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얘네들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경 만원짜리 하나, 두개, 8개에 6만원 입니다. 다음은 63번 입니다. 이 아이들은 예운 분. 이 아이는 서인경 분 입니다. 예운 분. 이렇게 긴 아이예요. 에펠탑 같이 생겼죠? 저는 6 나오구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에펠탑 처럼 생겼어요. 상단만 빼면. 색상은 이렇구요. 그 다음 서인경 분. 팔에 높이 팔 나옵니다. 이제 설명이 더 필요 없죠. 계속 하는 거니까. 63번 만원짜리 6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인데요 하면 뭔가 있죠. 서인경 분. 서인경 분. 만원짜리 1개. 2개. 이렇게 넣어 드립니다. 다음은 64번 입니다. 이 아이는 도엔도 분 입니다. 도엔도. 1개당 12,000원 짜리 인데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가성비 짱 이에요. 이런 사이즈가 어떻게 12,000원 일까요. 저는 11.5 나오구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죠. 너무 예쁩니다. 진짜. 얘네도 핫세트 밖에 없습니다. 64번. 1개당 12,000원 짜리 도엔도 분. 6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얘도 서인경의 거품화분 입니다. 1개당 2만원 짜리 에요. 넣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번 입니다. 이 아이는 휴식분 입니다. 1개당 2만원 짜리 입니다. 저는 11.2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휴식공방분. 돌기분이에요. 꽃돌기분. 보석도 예쁘게 붙여 주셨구요. 색상은 이렇게 흰색, 빨간색, 초록색. 얘네도 없습니다. 65번 1개당 2만원 짜리 3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얘도 선물드려야죠. 서인경분 2만원 짜리 입니다. 여기 하나 넣어 드립니다. 다음은 66번 입니다. 이 아이들도 돌기분이구요. 휴식공방분 입니다. 1개당 2만4천원 짜리 입니다. 휴식하고 되어 있구요. 사이즈는 11.5에 높이는 11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보석도 예쁘게 붙여 주셨구요. 도돌도돌 돌기를 예쁘게 해 주셨네요. 거품으로. 색상은 초록, 빨간, 노랑 이렇게 했습니다. 66번 1개당 2만4천원 짜리 3개 묶어서 7만2천원 인데요. 얘는 2만4천원 짜리 서인경분 입니다. 이 아이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입니다. 이 아이는 도엔도에서 나온 4만원 짜리구요. 이 아이는 서인경 2만원 짜리 입니다. 4만원 짜리는 16에 높이는 22.2 나옵니다. 2만원 짜리는 14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얘는 창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원 짜리구요. 이 아이는 4만원 짜리 입니다. 멋지게 생겼죠. 도엔도브는 정말 멋있습니다. 앞뒤가 다 똑같아요. 67번 1개당 4만원 짜리와 2만원 짜리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선물드려야죠. 서인경 2만원 짜리 같은 하군 이에요.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입니다. 이 아이도 도엔도 분 이구요. 4만원 짜리 입니다. 저는 20 나오구요. 높이는 15.5 나옵니다. 이 아이는 서인경 2만원 짜리 입니다. 저는 12에 높이는 11 나옵니다. 서인경 2만원 짜리 입니다. 유약이 좀 덜 묻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건 문제 삼지 않도록 할게요. 도엔도 분 정말 너무 멋져요. 68번 4만원과 2만원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이 아이도 선물 드릴게요. 서인경 2만원 짜리 입니다. 같은 하군 이에요. 넣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번 입니다. 이 아이들도 도엔도 분 인데요. 사실 내가 얘가 2만원 짜리인지 18,000원 짜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18,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직사각으로 되어 있구요. 저는 14 나오구요. 좁은 쪽은 12.5 나옵니다. 높이는 13.5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지가 많이 묻었네요. 69번 1개당 18,000원 짜리 3개 묶어 54,000원 인데요. 얘도 2만원 짜리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을 마지막으로 승진의 하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도 안되는 아이들 여러분들께 선물을 핑계로 할인을 해드렸는데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두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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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